사진? 무슨 식당이냐? 한 티켓? 네, 저는 볼리비아노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한국에서 왔어요? 18? 비쿠냐, 빡 와, 이게 뭐야? 근데 여기가 정말 자연온청이야 여기야, 진짜 자연온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나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윤희에서 사진찍는 투어말고 우윤희 2박3일 투어를 하면서 칠레 아타카마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어? 아미고 유가이 스페셜 투어 포 유 유가나 러브이 브로 저 분이 겉모습은 좀 깨지지 보여도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이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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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여기 다른 투어사에서 말해줄 때 한국인들은 보통 이 투어 잘 안가고 스타라이트, 선라이즈 이런 투어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만 찍고 그냥 가나봐요 근데 저는 칠레 아타카마로 어차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저것 볼거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알차게 볼 것 같아요 칠레 아타카마로 저는 하구 그리고 너? 리겐 샨타크루스 샨타크루스 처음으로 기차 무덤에 왔네요 이게 소금으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너 항상 솔로 트래블링? 네 저는 베루에서 여행을 보러 가고 제 친구를 만나고 근데 지금 그냥 혼자서 페르비안? 아니, 브라질이예요 아 브라질이예요 여기서 사람들 다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네요 근데 여기 공기라서 비수기인데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사진에 대한 열정 기차는 한 30분 정도 보고 끝나요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안 따라다니는데요 그냥 자유 시간으로 풀어주네요 알아서 하라고 네 여기가 더 깊고 더 비싸보니까 여기가 더 비싸보니까 오 내가 한 번 조사할까요? 네 네 아무것도 한 번 조사할까요? 다 조사할까요? 네 아 오케이 10 그거 사야겠다 5 5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지점마다 약간씩 특색이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주네요. 그럼 바로 시도해. 바로 시도해. 바로 시도해. 얼마예요? 100 볼리비아노. 얼마예요? 100 볼리비아노. 5 볼리비아노. 5 볼리비아노. 감사합니다. 군것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오 마이 가시. 타이어가 터졌어요. 우연히 안쪽인데 이렇게 물은덩이가 조금씩 있어요. 이건 물이 끓는 건지 모르겠네. 엄청 차가워요. 물 만지고서 손에서 쇠 냄새가 나. 눈처럼 돼있어. 얘도 눈처럼 돼있어. 딱딱해요. 누가 하트 만들어놨다. 엄청 적막한 그런 곳이네요. 여기가 또 다른 포토존인가 봐요. 엄청 굵어. 돌 같아요. 이제 현지인 같은데 현지인들도 여행 오나 봐요. 하나 포토? 하나 포토? 하나 포토? 오케이. 하나, 둘, 셋. 다른 포토. 다른 포토. 다른 포토.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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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이렇게 음식들이 전체적으로 맛있는 건 아닌데 먹일 만하네요. 히히. 여기 길을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건지도 신기하네요. 네비도 안 틀고 다니는데 길을 다 찾아가네요. 일단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에서 제품들을 볼 수 있는 곳은 다음으로 여기 선인장선에 왔네요 안녕 안녕 가야하는 곳은? 아래? 아래? 티켓? 요 제가 다른 사람의 사항을 구매했습니다 아, 네? 여기 구입했어요? 여기 그 자체를 구매하네요 여기서도 호객이 있네요 아, 아, 아 아아 아아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네요 여기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이런 선인장 섬이네요 선인장이랑 돌이 껴있는데 여기 안에 집이 있어요 바위도 현무안같이 생겼어 박투스 기타인데 거의 여기 좋다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 같아요 바위도 현무안같이 생겼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위에서 자라는 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네요 하얀 소금 사이에 이런 섬이 있으니까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4시네요 오호라 군대에서는 넷이면 와 벌써 넷이다 너무 좋다 하고 좋아했는데 이게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시간이 빨리 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 어른 공경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외로움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어른 앞에서는 엄청 깍듯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가까워지기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점점 더 외로워지겠죠 제가 저보다 어린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저에게 약간의 벽이 있다면 또 가까워지기 힘든 그런 사이가 되겠죠 어른 공경하고 우대하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어른이 되면서 점점 외로워져야 된다는 거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네요 외국은 오우야 하면서 어른들이랑 이제 노는데 한국에서는 오우야 심지어 저마저도 저보다 어린 사람이 저보고 오우야 이렇게 하면 어쩜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공경을 하면서 편하게 대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먼저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이래놓고서 진짜 편하게 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해지곤 싶은데 대우는 받고 싶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친해지거나 대우 받거나 이렇게 잉카우화시의 40분이 금방 끝나버리네요 다음 장소는 그래도 건기에도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왔어요 비엔비엠 여기에 선셋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이런 거 소금 덩어리들이 조금씩 올라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물이 엄청 고르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이쁘네요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의자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욕이 오면 더 이쁠 거 같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저는 여자들과 함께 왔어요 여자들과 함께 왔어요 그녀는 한국에 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왜 우윤이 우윤이 하는지 알았습니다 진짜 이 광경은 우윤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네요 너무 이뻐요 이 고요함 시간대별로 여기 노을이 다 달라져요 색깔이 계속 달라집니다 포스텔로 간다고 합니다 포스텔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로 오늘 잘 숙소라고 하네요 рафnak 소큼 더 토스트에 바닥도 소금이예요 방에서 좋은 냄새나요 여기로는 선셋을 볼 수 있네요 소금 아티스트 오늘 저녁도 엄청 맛있게 잘 나오네요 오늘은 둘째 날인데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러 가네요 날씨가 영하 5도인데 소금이 너무 많으니까 물이 안 얼어요 와 너무 춥다 살인추위다 도로가 흙이라서 먼지가 많이 날리네요 저녁도 엄청 많아 하하하 라마 종류가 엄청 다양하네요 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에헤헤에헤에헤 삐에헤헤에헤에헤헤에헤에헤에헤헤에헤에헤에헤에허 주윤이 맥주를 안 사먹을 수도 없고 한번 먹어봐야죠 그래도 어떻게 구했어? 15 15 오케이 탄산이 무지하게 세네요 탄산이 너무 세니까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다 거품이 돼버리는데 프리메로? 예스 예스 볼리비아나 프리메로 그냥 깔끔한 맛입니다 신기한 곳에 왔어요 제 이름은? 빨리드 로카스 빨리드 로카스 선글라스를 잃어버렸네요 여행하다보면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밥을 준비하고 있을테니까 15분 동안 구경하다가 다시 오래요 좋네요 좋아 이 적막함과 드넓은 자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와우 아하 아 이거 가시구나 풀이 아니라 가시나무였어 오우 매우 cool 여기 아이스 아이스 어? 에이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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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쿠냐 팝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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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랑 치킨튀김 이렇게 나오네요 좋아요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까치 라구나 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еть 이 hiss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우기에는 물이 여기까지 찼다가 여기가 건기에는 저기까지 빠지나봐요 그래서 여기에 털들이 많아요 플레밍고 털들이 빨간 털도 있어요 여기 하도 호수들을 많이 갔다니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차로 이동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보는 시간은 짧으니까 살짝 지루함이 옵니다 오프로드 한 바퀴 돌았다고 차가 완전 그지가 됐네 여기는 차 안에 있으면 너무 덥고 밖에 나오면 추워요 여기 지역 이름은 락추리라는 곳이네요 저게 돌나무같이 생겼다고 해서 락추리 여기에서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150볼의 표를 사야 된답니다 라구나 콜로라다 돌리비아 사람은 30볼이고 외국인은 150볼이랍니다 이게 외국인 전용 티켓이고 이게 현지인 티켓입니다 여기 빨간 호수에 왔습니다 저기에 플라멩고들이 많이 있네요 아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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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은 따분할 수도 있는 그런 점이다 아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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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로 한번 가볼까 아카시오 아카시오 아무도 없다 아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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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아카시오 아카시오 안녕 학생들 아카시오 국미공원 안에 있는 호스텔이요 오늘도 샤워하기 그런거 같은 느낌 아미고 아까 노 인터넷 노 인터넷 pero 엔텔 파스북 엔텔 파스북 엔텔 파스북 엔텔 파스북 틱 오나 파스북 노 파스북 아키 아가 칼리에뜨 아가 칼리에뜨 노 두차 노 두차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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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시오 없네 aqui 엑셀 도와주 타리마 타리마 여기 호스텔들 사이에도 늦게까지 운영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술도 마실 수 있고 당구도 칠 수 있고 포켓볼도 할수 있습니다 스테이 와..이게 뭐야? 우와.. 계란방구 냄새가 나요 계란방구 냄새가 나요 세상에 이렇게 연기가 계속 나는 데가 있을 수가 있나 와.. 물 끓는다 엄청난 계란방구지 어? 아.. 아.. 수고시려 근데 여기 엘리가 안 돼 엘리가 엘리가 유튜브 엘리가 안 나와 브리오 엘리언 태어나는 소리 나는데? 와.. 시칼리엔테 여기 안에서 끊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는 자연온천이라고 합니다 여기 자연온천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 자연온천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온천 티켓 6볼입니다 타월 빌리는 데는 5볼이라고 하네요 와.. 여기가 리얼 자연온천입니다 10만 원 3만 원 어.. 엄청 따뜻해요 우와.. 깜짝놔 으아.. 나이스 이제 꺼 이제 꺼 38 38 아주 좋아요? 네 아 일어나 있으면 바로 춥네 이렇게 우윤희 투어를 마치면서 2박 3일 투어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사진만 찍고 가는 우윤희보다는 3일 동안 우윤희의 자연을 느껴보는 이런 투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윤희의 소금물만 많은 줄 알고 왔는데 소금물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자연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생각해보니까 표검사도 안했네 상쾌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만 찍고 끝나는 투어보다 이 투어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우윤희 투어 잘 마치고 이제 칠레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3일 동안 물이 너무 차가워서 잘 씻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여유롭고 고요한 그런 3일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